첫 번째 문장은 정말 기쁘다 라는 뜻이에요 정말 기뻐 어떻게 했었죠? 차오로 시작했는데 차오, 칼신 그렇죠 차오, 칼신 그래서 차오라고 하는 거 제가 정말보다는 대박이라던가 완전으로 해석하라고 했었잖아요 완전 기뻐요 차오, 칼신 차오, 칼신 완전 좋아요 대박 좋아요 얘는요 차오, 하오 차오, 하오 이거까지 제가 알려드렸었죠? 대박이라는 거 차오,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요 완전 신나 라는 거 차오 쓰고 흥분 차오, 칭분 차오, 칭분 흥하오 그래서 차오, 칭분 완전 신납니다 이런 표현도 같이 했었죠 완전 기대돼요 얘는요 이번에는 완전이라고 해석은 되었지만 배우 라는 뜻이에요 조금 더 얌전한 표현이었죠 하오, 칙다이 완전 기대돼요 정말 기대돼요 칙다이 써서 하오, 칙다이 한 번 더 하오, 칙다이 오, 그 영화 개봉했다던데 완전 기대돼요 하오, 칙다이 하오 자, 깜짝이야 이 표현은요 깜짝이야 깜짝 놀라 죽겠네 이거 생각하시면서 죽을 사자 그 한자가 들어가 있었죠 깜짝 놀라 죽겠네 어떻게요? 샤스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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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용사 플러스 스워라 라고 하면 형용사에 죽겠다 이런 표현 같이 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워라는 건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샤스워라 샤스워라 이 표현이랑 똑같다 라고 했었죠 힘들어 죽겠어요 이건 어떻게 했었죠 힘들다 레이니까 레이 스워라 레이 스워라 다시 한 번 해볼게요 깜짝이야 샤스워라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화났어 라는 거 화나다 라는 거 제가 힌트 드릴게요 화나다 셩치 에요 그럼 화났어? 라고 물어보려면 어떻게 할까요? 니 셩치에라 니 셩치에라 꼭 뒤에 마 가 있지 않아도 우리 의문문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화나지 않은 상태에서 화난 상태로 변했으니까 러 를 쓰는 거고 화났어? 니 셩치에라 니 셩치에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완전 짜증나 완전 짜증나 이거 두 글자였어요 완전 완전 이라서 차오 쓸 것 같지만 우리 차오는 쓰지 않았고 어떻게 했었더라? 하오판 그래서 발음을 조금 더 짚어드렸잖아요 하오판 하오판 이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짜증나 죽겠어요 귀찮아 죽겠어요 뭐뭐해 죽겠다 스워라 써서 어떻게? 반스워라 반스워라 정리 되셨죠? 자 우리 정말 슬퍼라는 문장도 배웠었는데요 정말 이라는 것은 쯔 이었고 슬퍼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세요 정말 슬퍼 쯔 샹신 그래서 쯔 샹신 아니고요 살짝 내려줘서 쯔 샹신 이렇게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슬퍼하지 마세요 라고 우리 한번 위로해 줍시다 뭐뭐 하지 마세요 비에 써서 슬퍼하지 마세요 비에 샹신 비에 샹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 아쉬워라는 표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아쉽다라는 것은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너무 뭐뭐하다 중간에 아쉽다를 쏙 끼워 넣어서 라는 표현이 완성되었잖아요 그래서 타이크의 시로 너무 아쉬워요 같이 배웠습니다 자 너무 심심해 역시 너무 뭐뭐하다 라는 표현 이용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심심하다 무료하다 만 떠올리시면 됩니다 어떻게 했었죠? 타이 우 랏르 타이 우 랏르 그래서 무료하다 중간에 넣고요 너무 무료합니다 라고 해서 타이 우 랏르 라고 하시면 되죠 그러면 심심해 죽겠어요 뭐뭐해 죽겠다 라는 표현으로도 한번 만들어볼게요 심심해 죽겠어요 우 랏르 우 랏르 우 랏르 우 랏르 라고 하시면 되죠 그렇죠 굿 자 다음 표현 넘어가 볼게요 진짜 재미있어 라는 것은 재미있다 떠올려 보세요 재미있다 같은 표현은 뭐가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? 정말 재미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재미있다 라는 표현은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배워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우린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여러분 자이짼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다음 강의에서 뵐ус 다음 강의에서 뵐 burn